러블리즈와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미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가 응원법, 러블리너스가 노래 러블리즈와 러블리너스 역할 바꾸기 저희가 응원법을 좀 배워볼까요 살짝 저희에게 전수 좀 해주세요 응원법이 좀 쉽더라고요 거짓말 같아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도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한 번씩 해주세요 시작 또각또각 불빛 안에 두 사람 빙글빙글 된 두 눈은 너를 따라 사뿐사뿐 발을 맞춰보는 나 진짠가봐 연인이 될 건가봐 안 어려운데요? 완전 쉬운데요? 너무 쉬운데요? 이거 아니야? 또각또각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러블리즈와 러블리즈가 역할을 한 번 바꿔봅시다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또각또각 빙글빙글 내 눈은 너를 따라 사뿐사뿐 사랑을 맞춰보는 나 진짠가봐 연인이 될 건가봐 와우 노래도 잘하죠 아미 러블리즈 짱짱 짱이다 정예인에게 막내생활이란? 솔직하게 형식적인 대답 말고요 저에게 러블리즈 막내생활이란 약간 찐빵 안에 달달한 팝 같은 존재? 그게 어떤 존재인가요? 무슨 느낌이죠? 자기가 메인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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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메인이다 아니 제가 메인이라는 게 아니라 팝 빼면 뭐 남아요? 시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언니들 저도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달달함을 맛보는 게 저의 막내 생활의 묘미가 아닐까 아니 제가 팝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러블리즈 마음은 왜 막내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예인이 없는 러블리즈는 팝 없는 찐빵 예인이를 위한 야자타임 1분 과연 정예인이 1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팝 예인이다 팝 예인이가 얼마나 살아남을지 한번 시작해볼까요? 1분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시작 얘들 MC 좀 제대로 해라 언니 죄송합니다 그게 뭐야 미쥬야 우리 잘하자 아 네 언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소울아 네? 나 괴물 목소리 듣고 싶어 언니 제가 지금 목이 좀 안좋은데 지닥은 알겠다 언니 완전 착해 소울아 좀 해봐봐 그래 소울아 소울아 우리 언니들이 보고 싶으니까 한 번 언니들이 보고 싶으니까 해야죠 헤어지들이 네네 지혜 언니가 보고 싶으면 소울아 시간 간다 지금 빨리 하자 빨리 할게 소울아 빨리 해라 야 언니 이따 봐 5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언니들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나 언니들밖에 없어요 언니들 숙소 가서 보자 하하하하 네 이렇게 아다탈이 끝이 났습니다 짧다 지금 우리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찍어볼까요? 여기부터 갈까요? 그럴까요? 여기부터 갈까요? 그리로 가겠어요 안녕 하나 둘 셋